오늘 저희는 뭐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? 오늘 저희는 그야말로 세븐틴, 라스트업 세븐틴, 뭐하니 세븐틴 합니다. 그냥 연습합니다. 아 저 오늘 오늘 게임하는 날 아니에요? 오늘 게임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따가 오픈 좀 불러요. 둘, 셋, 넷. 왔어요, 왔어요, 세븐틴이 왔을 때 친구들 물러서 다 같이 공방사수 우리 꼬리로 즐길게 즐거움을 드릴게요. 왔어요, 왔어요, 세븐틴이 왔어요, 세븐틴이 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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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늘 승윤 씨 와서 저희는 뭘 하죠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다시 아까 있었던데. 뭔가 대장비? 기분 탓이야, 기분 탓. 오늘 저희는 저희끼리 게임을 해도 되고, 연습을 해도 되고, 화요일처럼 리얼 세븐틴처럼 합니다. 중심이 뭔가요? 중심은 연습 중입니다. 연습이죠. 자, 그럼 연습하시죠. 예. 점프해서 썰어라죠? 하나, 둘, 셋. 내 moje은게. 아니, 그러니까. 점프해서 썰어라죠? 하나, 둘, 셋. 렛츠, 세팅! 아니, 안 Beautiful. 쪼. 좀 좀 잘해진다. 자, 내가 봤을 때, 뭐야, 끝났어요? 셋, 하나, 자, 먼저 왔어! 먼저 왔어, 먼저 왔어! 아, 또! 아, 또! 야, 늦지마! 야, 늦지마! 야, 늦지마! 야, 늦지마! 아, 왜 그러세요? 아, 이게 뭐야? 야, 늦지마! Cat! Your woman's been really that silly 나, Zenith! I don't wanna be a girl I don't wanna be a one- No. Ask for me When it comes to me der schimp 자 그럼! 연습하시죠! 하나 둘 셋!